응? 이게 뭐야? 애숭이 두배기? 이것들이 날 어떻게 보고 그 춤추 야불걸리는디? 만나기만 해봐라 엉! 엉! 돌아! 죽을때나? 이런돌! 사주로 사겠니? 무서워 연아! 허름이 이리서라! 누구야? 누구예요? 응?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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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난 줄넥이 오! 너 줄넥이로구나! 네! 난 극장 분장사 두더지야 네! 그런데 날 어떻게 아나? 헤헤! 알아도 잘 알지! 네가 형과 함께 창고를 지키고 있다는 걸 온 동산이 다 아는데 헤헤! 아참! 그건 뭐냐? 이건 홀사비 뭐다인데 음... 쥐들을 혼내울려구 뭐 뭐 그걸로? 예! 헤헤헤! 헤헤헤! 그놈들을 혼내울려면 이 짠이야 돼야지 그게 뭐나요? 아! 이건 극장 배우들이 쓰는 사자 가발이다 헤헤! 사자 가발이요? 아! 너도 이제 봤지? 내가 이걸 쓰고 큰절이를 쳤더니 쥐들이 꽁지가 딱 빠져서 달아나는 걸로! 헤헤! 헤헤! 저건 내구보다 더 무섭게 보이는데 헤헤! 헤헤! 그런 창고를 잘 지켜라! 난 간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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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가슴이라고 하란 거린다 원 그래요? 야, 이젠 됐구나 거 정말 신통하다 그런데 그건 또 몰라요? 아, 이가? 예 봄발통이란다 봄발통? 아, 사실은 이게 기본이다 이것만 있으면 쥐가 아니라 승량이라도 웃진 못하지 아저씨, 그것도 봐도 껴봐 오, 야원 멋있구나 이렇게 해도 좋아한다며 아이저편도 마다 돼야지 정말 맞춰라 예 아, 꼭 되라 어디라요? 아저씨, 이것을 주지 않게 꽉 위에다가요 걱정 마라 최고다, 최고 자, 봐라 대구의 눈부죽지 서서처럼 봄처럼 냐옹냐옹 서른늘 저희의 불신 못하리 하하하하 자, 내가 어때요? 하하하하 내 분장을 하바하바 이번처럼 깍선이라도 해보긴 정말 처음이다 하하하하 이제 한때도 좀 벌려야겠는데 안녕하세요 헉 컸놈들이 아, 진짜 잘나왔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야옹 아니, 따옹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어떻게 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릴 어쩌지 못해! 아니, 누굴 보고! 영놈! 영놈! 하나 돌았어! 영놈! 상관 때문에 아! 그 좋은 걸 부탁드니 원해! 아저씨가! 아저씨! 이거 좀, 이거 좀 풀어봐! 예, 빨리요, 빨리! 내 감염부터 벗고 보자! 네? 하아… 두들지 분장사가 치이! 이 반박이한테 빡시마가 이 촬영놈아 자, 그놈을 꼼꼼 못하게 묶어라 이 담들아 자, 이제 몽땅 털어내자 네 저놈들이 이놈들아,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안 된다, 안 돼 우리가 이딴 걸 무서워했단 말이야 또 담아놓지 뭐 뭐야 장검을 끼고야, 우릴 못 참지 그러지 않군요 내가 허튼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게 무슨 걸이야 창고도 못 지키고 이거 정 이거 정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왜 이렇게 됐니? 던진 놈이 달아놔요 야옹님, 야옹님 어린 동물들 나는 이렇게 겉모양만 결안하게 차리다가는 창고도 제 목숨도 지킬 수 없는 호수아비가 된다는 것을 딱딱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동삼 웃어먹고 우리 동길 붙은 내게 야옹, 야옹, 하하 진싹힘을 바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